하현우, 허영지 열애 하현우, 허영지 열애 하현우, 허영지 13살차 극복한 사랑 구카스틴 하현우와 가수 허영지가 10살이 넘는 나이 차이를 극복하고 열애 중이라고 합니다. 먼저 하현우의 소속사 인터파크 엔터테인먼트 1일 보도자료를 통해 오늘 보도된 구카스틴 하현우, 카라 허영지의 열애설 관련해 입장을 전한다. 하현우와 허영지는 지인들의 모임자리에서 만나 연락을 이어오던 중 최근부터 좋은 감정을 가지고 서로를 조심스럽게 알아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허영지의 소속사 DSP미디어 역시 금일 보도된 구카스틴 하현우와 카라 허영지의 열애설 관련한 입장을 전한다며 하현우와 허영지는 지인들의 모임자리에서 만나게 되어 연락을 취하던 중 최근부터 좋은 감정을 갖고 서로를 조심스럽게 알아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두 사람의 만남은 지난해 방영된 TVN 예능 프로그램 수상한 가수에서 고정 출연자로 만나면서다. 두 사람은 프로그램을 통해 13살의 나이 차이에도 서로 호감을 가지게 됐고 선후배를 넘어 연인 사이로 발전했다고 합니다. 2008년 데뷔한 4인조 밴드 구카스텐의 보컬로 데뷔한 하현우는 2016년 MBC 복면가왕에서 우리 동네 음악대장으로 구현승을 차지하며 대중에게 크게 알려졌습니다. 최근에는 다양한 방송 활동과 공연을 통해 사랑받고 있다. 허영지는 2014년 걸그룹 카라의 새 멤버로 발탁되었고 2016년 카라 해체 후 연기 예능 프로그램 등 다방면에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터파크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오늘 보도된 구카스텐 하현우, 카라 허영지의 열애설 관련 공식 입장 보내드립니다. 하현우와 허영지는 지인들의 모임자리에서 만나 연락을 이어오던 중 최근부터 좋은 감정을 가지고 서로를 조심스럽게 알아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DSP미디어입니다. 금일 보도된 구카스텐 하현우 씨와 카라 허영지 씨의 열애설 관련한 공식 입장 드립니다. 하현우 씨와 허영지 씨는 지인들의 모임자리에서 만나게 되어 연락을 취하던 중 최근부터 좋은 감정을 갖고 서로를 조심스럽게 알아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